경희군 카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Y6 모터가 6개 달려있는 이 특이한 드론 런타임 테스트하는 영상 올렸었죠. 그때 프리스타일 테스트 해보기가 어려운 환경이라서 런타임만 테스트 했는데 오늘은 여기 여의도 한강공원에 여기 사람도 없고 한적한 장애물 같은 게 없어가지고 프리스타일 테스트 해보기 좋은 곳에 나와서 오늘은 프리스타일을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비행 제한구역이라서 비행 승인을 미리 받아야 되고요. 수도방위사령부에 비행 승인을 받아서 조금 있다가 아직 지금 해뜨기 전이라서 조금 있다가 일출시간 이후에 수방사에 신고를 하고 비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오면은 여기서는 절대 요런 드론 날리기 힘들고요. 딱 요렇게 일출시간 해뜰 때 딱 오면은 이렇게 한산해서 이런 프리스타일을 할만합니다. 예 프리스타일 1400으로다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영하입니다. 아 진짜 춥네. 겨울 되면 확실히 손가락이 열어서 프리스타일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프리스타일 한 날 5인치 기체를 한 두 대를 부셔먹었는데 오늘은 무견적 기원입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 샀을 때는 아날로그였고 지금 다 O3로다가 교체를 했습니다. VTX를 수방사에 신고 비행 시작한다고 전화해서 얘기를 했고요. GPS가 잡힐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어차피 요 근처에서 프리스타일 할 거니까 그냥 바로 날려보겠습니다. 이게 참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게 쿼드가 아니라 모양이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프리스타일은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윙윙 해서 가는 이 느낌이잖아 이 기체는 근데 롤 롤은 괜찮겠죠 롤은 근데 플립 같은 거는 오 확실히 플립은 돌때 픽 하면서 뭐 소리가 조금 무리가 가나 뭔가 소리가 다르긴 한데 쿼드 이게 두 개고 이렇게 됐으니까 롤도 약간 휙 돌진 않는 것 같고 그래도 뭐 롤 정도는 돌리려면 휙 빨리 돌긴 하네 플립을 한번 해볼까 플립 플립은 할 때 휙 소리가 나네 자 그럼 이제 파워루프를 해보겠습니다. 파워루프 잘 될까 파워루프는 아주 잘 되네요. 파워루프는 잘 된다. 파워루프는 아주 잘 되네요. 파워루프는 문제 없다. 그러면은 스프리데스 해볼까요. 스프리데스 어 스프리데스도 잘 되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오 약간의 프로워시가 있긴 하네 괜찮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프로워시도 잘 되고 프로워시도 이번에는 없었고 스로틀 펀치를 줬을 때 팍 나가는 관성 이 느낌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오이치 쿼드가 좋은 것 같고 이것도 파워루프 뭐 이런 건 다 잘 된다. 이런 거 로울아웃 이런 거 해볼까요? 오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거 잘 안 되네. 확실히 오 되긴 되는데 확실히 뭔가 불안한 느낌이 있어요. 소리도 삑 소리도 중간에 나고 오 오 이거 봐 오 이런 건 무리 스프리데스도 5인치처럼 그냥 확 관성이 딱 붙어서 날아가는 그런 느낌은 없네요. 이 정도 스프리데스는 그래도 된다. 이게 약간 좀 그게 제 지금 손가락이 얼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이 기체의 성능이 그런 건지 그거는 약간 미지수긴 한데 어쨌든 다들 이 기체의 특징은 직발이라고 직진을 빨리 이렇게 가는 그 능력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이런 형태가 Y6가 꽤 괜찮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주시플릭은 제일 좀 안 되는 것 같고 인버티드 요스피 요스피이 전혀 안 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인버티드 요스피도 모양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아 안 되는구나 안 되네 뭔가 방향이 이상하게 가는 그 느낌이 있긴 하네요. 역시 미니 GPS라 이 GPS 성능에 진짜 문제가 있네. 이게 인버티드 요스피 하면서 기체를 뒤집었더니만 GPS 잡힌 게 뚝 떨어져요. 아 왜 미니 GPS를 달았을까 미니 GPS가 확실히 성능이 떨어지는데 나름 롱레인지 기체라고 만든 그 HGLRC에서 롱레인지 브레인드라고 만든 건데 GPS를 왜 미니 GPS를 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평소에 하던 거랑 조금 선이 다르게 나오는 느낌이 있죠. 음 괜찮습니다. 음 괜찮은데 잘되는데 음 괜찮은 것 같고 약간 확실히 뭔가 약간 뒤뚱뒤뚱한 느낌이 있다고나 할까 그런 게 있긴 해도 되긴 하는 파워로프는 전혀 문제 없는 것 같고 스프릿 S가 예쁘게 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인버티드 요스피이 안 되는 거 보면은 요 요 요도 요도 잘 되는데 제가 이제 Y6라는 완제품 처음 봤고 이제 직접 설계해서 하시는 청크로즈님 영상을 봤었지만 이걸 한번 요거 찍고서 이제 구매하고서 여쭤보니까 이제 제가 아는 뭐 한 FPD님이나 이렇게 조금 어 저기 황선우님이나 좀 이렇게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날리셨던 그런 고인물분들은 이 Y6를 잘 아시더라구요 Y6 기체를 날려보신 경험도 다 있으시고 초창기에 요거 많이 날려보셨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완전 새로운 형태는 아니고 조금 그 한 번 그 유행이 지났던 그런 형태인가 싶기도 합니다 참 프리스타일을 그렇게 했는데도 8분이나 날리는 거 보니까 3.6폴드까지 8분 날렸으니까 진짜 이게 어 런타임이 꽤 긴 것 같아요 모터 뭐 뜨겁고 이렇지 않네요 예 Y6 오늘 날려봤는데 정말 맘에 드네요 여러가지 그 트릭들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까 트릭을 못 해보지는 못했는데 뭐 스프릿S 나 파워루프 뭐 이런 것도 잘 되는 것 같구요 어 쥬시 플립 같은 거는 확실히 이게 어 요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확 뒤집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건데 그게 확실히 이게 어 모양 자체가 요렇게 돼 있으니까 뒤집고 이렇게 확 가서 갈 때 이렇게 자세가 흐트러지는 그런 게 있었고 어 파워루프는 사실 이렇게 해서 이 양력으로 가고 뒤로 돌아설 때 요것만 보태주면 되니까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구요 스프릿S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올 때 다 괜찮은데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휙 휙 던질 때 던지는 그 간성에 붙는 힘이 좀 약한 느낌이었고 인버티드 요스피는 인버티드 요스피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도는 건데 어 그게 좀 잘 안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좀 어 안 되는 느낌이었고 그렇다고 요턴이 좀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턴도 잘 되고 인버티드 요스피는 제가 그게 잘 뭘 못 잡아서 그런가 하여튼 좀 안 되는 느낌이었고 근데 다른 유튜버들도 인버티드 요스피 하니까 막 이상하게 되겠고 이러긴 하더라구요 음 그리고 뭐 뭐 어 그 괜찮았습니다 gps 도 잘 미니 gps라 염려했지만 뭐 한 두 팩제 날리니까 그래도 웬만큼 잡혔고 거의 한 20개 가까이 잡혔고 음 뭐 gps 레스큐 테스트 해봤는데 뭐 잘 되구요 그 다음에 뭐 그 중간에 신호 rx rs 로스가 나가지고 신호가 끊겼는데 그것도 그때도 페이세이프도 잘 작동했습니다 아 이제 이걸로다가 이제 롱레인지 비행을 한번 다음번에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